제가 오늘 미플레이 할거에요. 미플레이. 처음으로 이거 해볼까요? 온호. 제가 온호를 좀 많이 해요. 좀 많이 많이 하긴 해요. 제가 좀 잘 하긴 해요. 요즘 인기 없나요 온호? 반도리 간다리. 어우 지금 못했어. 간다리. 지금 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요.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. 건너뛰기. 건너뛰기. 됐어. 됐습니다. 오케이. 이제 먹으면 돼. 이제 가자.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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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. 페널티먹기. 페널티먹기.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.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.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. 페널티. 우와, 저를 엄청 많이 하네요. 페널티. 아 제발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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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지금 제가 없기 때문에 아 바람색이에요 아 진짜 여기 천사 이제 먹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relatively 바이바이 우와 정말 잘하네 제가 확인하기 때문에 아 저 왜 초록색만 나와요? 아 오.. 저런 애기계에.. 지금 여기가..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빨리빨리 해야됩니다. 진짜.. 저 꼴등일 것 같은데요? 저 지금 꼴등 낸 것 같아요.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어.. 저 사람 지금.. 죄송합니다. 초록.. 초록 기대거로 준비했고 있습니다. 어.. 진짜 저 망했어 망했어.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요. 이번엔 망했네 이번에 망했어요 이번에 망했어요 이번에 망했어요 이번에 망했어요 이번에 망했어요 이번에 망했어요 아 망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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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왜 초기가 나와요? 오.. 아 왜 초록세먼야? 노랑거도 못 나와요 제발 아스쿠랑 쇠기 오이 오니 순서 뒤집기 순서 뒤집기 오니 망했어요 아 아니 못하는건 아닌데 아니 저 원래 잘했어요 저 원래 잘했는데 아찌개 오 오 또 들어왔어요 쇠사람 먼저 여기요 어 물길도 또 들어왔네 여기도 또 들어왔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런 너무 잘했어요 건넌뛰기 건넌뛰기요? 오케이 잘했어요 짱먹어요 근데 저 마지막에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저도 마지막에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저도 마지막에 엄청 많이 당할 준비를 할거에요 아 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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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란색으로 밀까 으 으 어?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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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났어요 여기 아 저 이상해 아 목소리가 너무 잘생겼어 제가 이걸 해보게 된다 저는 몰라요? 아 진짜 이거 돈 내야 돼요? 내가 한 번만 돈 내야 되니까 어 저런? 아 이렇게 아 아 그냥 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 있어요 문자 모드로 라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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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가 없나요? 아닌가? 아 라이온 게임 인기가 없나봐요 작석 완료 서둘러 준비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인기가 없어요 라이온 게임 뭐 아니 왜 자꾸 나오는데요 아아들아 아아들아 와아들아 나아들네 나아들게 오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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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안내려 안내려 요즘 라이오게임 인기가 없나봐 안할래요 모니카기 싫어졌어요 어우 참 뭐 오늘 밖에 안 어우 저는 이거 해보겠습니다 어우 오우 이거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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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겐 그나 그도하니 니가 필요해 들어와 내 곁에 그나 I'm the man 내겐 그나 그도하니 내겐 그나 그도하니 손틈새로 비치는 잘 되겠네요 잘 되겠어요 저 오늘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